연휴 시작을 앞두고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이번 연휴는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 10도로 평소 이맘때보다 6도가량이 높겠고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낮 동안에는 3월 중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시야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중부 내륙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지상의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대에는 시야가 무려 10미터 이하로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새벽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낮까지도 연무나 박무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한때 낮붐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15도, 이외 남부지방 대체로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인천은 내일 최고 8도로 오늘보다 기온 조금 더 오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와 고향 동두천 최고 10도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는 최고 11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은 오늘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주 중반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